자 불무 중 78과 학교 자료입니다. 단어는 나랑 할 건 아니고요. 단어는 외워 넘어가야죠 어떡합니까? 큰 기능 좀 봐볼까요? 자 예 뭐 전치사입니다 얘는. 디스파이트는 전치사에요. 마트동에서 했었죠. exhibit 이라고 하면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명사가 되면 전시품 동사는 전시하다. 얘가 명사로 전시회. exhibition 얘는 exhibit 발음이 다르죠. 이그, 지, 빛. 이그, 지, 빛. 얘는 exhibitio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발음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 단어입니다. feather, glance의 뭐뭇을 힐급보다 응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힙합, 엉덩이가 펄쩍펄쩍 뛴다는 얘기죠. 합이 펄쩍펄쩍 뛰다잖아.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그런 춤을 말하는 거겠죠. landscape, melt, modern, myth. myth는 원래는 mythology인데 myth로 줄였습니다. 신화라는 뜻도 있고 모의고사 할 때 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틀린 그런 말을 myth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한 지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넘어가자. 단어 계속 나오고요. ist가 붙어서 사람이 됐다는 얘기고요. produce, production. 동사와 명사의 관계네요. promise, queen, right away, soap bubble, stay away from, 전체 다 외워야 되겠죠. take a look, 같은 말이 뭐야? look이죠. 이때의 look은 동사고, 이때의 look은 명사죠. 이게 명사인 거 어떻게 알아? 앞에 한정사가 있잖아요. 관사가 있으면 명사입니다. 보는 것!을 가져라. 즉, 보다. 이렇게 말이 되는 거죠. teen, 10대. 13살부터 19살까지입니다. 왜 13살부터 19살까지입니까? 13부터 teen으로 끝납니다. 12 다음에 13, 14, 15, 16, 17, 18, 19. teen으로 끝나는 나이가 13, 19. tragedy, 비극이고요. comedy, comedy, 희극이죠. virgin, wax라고 말합니다. wax museum이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wonder, 궁금해하다. wonder하고 wonder하고는 다르다. 얘는 돌아다니다는 뜻이에요. 방황하다, 돌아다니다 이런 뜻입니다. 구별하셔야 되고요.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보겠습니다. 다 전체가 T고 그래도 전체가 당연히 T가 되는 거죠. 자, 봅시다. 자, 예문을 통해서 어쩌고 저쩌고네요. from the hill, 언덕으로부터 she looked down on look down on이 수거로 내려다보다 또는 사람을 내려다보는 거에서 경멸하다, 비웃다 이런 말이 되죠. 여기서 그냥 내려다보다입니다. landscape, 평화로운 풍경을 내려다봤다. I didn't notice, 몰랐었다. 눈치채지 못했다. 이거는 알아채다라는 뜻이잖아요. 얘는 풍경이고 얘는 알아채다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알아채지 못했다. the mistakes in this movie에서 영화에서 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편집을 잘못했다든가. the food in his paintings looks real. 진짜인이라는 게 이영 형자라서 형에서 나온 거죠. 그의 그림 속에 있는 음식은 진짜 같았다. 먹을 수가 없죠. since I was busy. since는 뜻이 뭐뭐 때문에도 있고 뭐뭐 이후로도 있는데 여기서는 때문에라는 접속사죠. 마더통 15가에서 다 했습니다. I couldn't answer the phone. 너무 바빠서 전화를 못 받아? 가끔 나도 그런 경우가 있죠. 너무 바쁜데 전화가 오는데 모르는 번호니까 일단 안 받고 그것부터 먼저 하고 이랬던 적이 있네요. don't stick your arm out of the car window. 그러니까 stick이 들러붙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 이제 삐쭉 내밀다. 막대기처럼 삐쭉 내밀다는 뜻도 돼서 내밀다 라는 뜻이 있으니까 out of the car window. 차 밖으로 팔 빼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죠. 별표가 돼 있으니까 꼭 외우시라는 얘기네요. 이 문장을 통째로 외우세요. A partridge 자고새 라고 하는데 It's a wild bird with a brown feather 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고요. feathers and a short hair 짧은 꼬리를 갖고 있대요. feather 권투에도 보면 feather 급 이라고 있어요. 깃털처럼 가벼운 제일 가벼운 경량 끓이겠죠. My dad promised to buy me new shoes 사주겠다고 하셨대요. 신발 사주는 걸 못해 약속까지 하시나. 갑시다. 옛날에 진짜 살기 어려 요즘은 그런 집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웬만한 집들은 진짜 신발 한 번 사면 나도 그랬고 정말 기분이 되게 좋아하는데 새 신발 근데 기억나네 갑자기 그 신발을 문 열자마자 지금으로 치면 뭐라 그랬냐면 빌라 같은 단독주택인데 문 열자마자 신발 번데가 있는데 문을 잠궈놓지 않았는데 새로 신발을 사다 놨었는데 나중에 나가보니까 누가 그 신발을 훔쳐갔더라고 새 신발 되게 지금도 기억이 나네 그때는 되게 못살았던 때라 사람들이 길거리에 거지도 입고 막 그랬어 요즘은 아름답게 노숙자 그러잖아요 정말 거지가 있어요 정말 더럽고 불쌍한 사람도 많았죠 자 딴소리 좀 했고요 딴소리 조금만 더 하면 힘들었기 때문에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좀 편하게 살자 뭐 이런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이 아예 머리가 되게 좋구나 아니면은 아예 열심히 노력을 해야 공부 쪽으로 성공을 하는데 머리가 좋고 집에 돈이 좀 있으면 공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혜택을 받는데 머리가 좀 안 좋아도 노력을 하면은 이길 수 있는 아이들 중에서 노력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많이 보게 돼서 되게 마음이 안 좋습니다 나도 머리 좋은 스타일은 아니야 머리가 안 좋아도 어떻게든 한 가지 파고들고 하다보면은 어떻게든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기 나와서도 그렇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려운 애들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학원까지 보낼 정도면 집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하는데 안 하는데 어떡하니 그거는 아무도 못 도와주잖아요 부모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 때 열심히 사세요 갑자기 딴소리 좀 했네요 We are going on a picnic at the seaside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바닷가 뭐 다른 말로 하면은 shore 아니야? 해변? 이건 약속하다고요 promise 어그는 앞으로 보내다예요 어그는 나중에 할 겁니다 MIS는 MIT와 같은 어그니고요 보내다예요 feather는 깃털 연결 안 했네요 stay away from windows during a storm 폭풍 때에는 그런 동안에는 stay away from 윈도우스로부터 떨어져 있는 채로 있어라 유지하다 이거겠죠 머무르라 이거겠죠 stay away from 가까이 가지 마 가 stay away from 입니다 stay away from me 내 옆에 오지마 뭐 이런 것 같아 melt the butter over low heat 낮은 온도로 버터를 녹여라 녹여다 may I take a look at your movie ticket take a look at 보다예요 보다 한 단어로 루케시쳐 아 두 단어로 루케시쳐 아까도 했지만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앞에 한정사 I call the police right away 즉시 immediately 이거 외우세요 right away 하고 immediately 하고 외우세요 이게 즉시예요 immediately 가 I am이 반대고 M이야 mediate가 중재하다 가운데 있다라는 뜻이지만 medica 가운데 거르랑 medium 하면 가운데 중간이 중간에 있는 거 없게 즉 바로라는 뜻이에요 right away 디스파이트 배드 웨더 예 바로가 되고 얘는 디스파이트는 전지사로 불구하고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여기 있는 내용은 꼭 그 다음으로 나올 내용이 반대 내용이 되어야 된다 했죠 나쁜 날씨인데 소풍 갔다 무슨식이 나와야 돼 we went to a picnic 어디고 진짜네 우리는 바닷가로 해변가로 해변으로 해변가란 말이 없죠 해변으로 피크닉을 갔대요 이건 이런 예물을 쓰면 안 되지 폭풍 불고 이러는데 바닷가로 소풍 가는 안 되죠 위험하죠 잠깐 단소리 한 8, 9년 전에 어떤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여름인데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다음날 태풍이 서해안에 상륙하냐 이러고 있을 텐데 전날 수업을 하게 돼서 그때는 그냥 바람만 좀 불고 이런 때가 내일 태풍이 지나간다니까 학교도 오지 말라 그랬었던 거랑 근데 그중에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자기는 내일 폭풍이 제일 셀 때 아파트 밖에 주차다닌데 나가볼 거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바람이 얼마나 센지 한번 느껴보고 싶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그런 걸 만용이라고 하는 왜 그런 짓을 해 너 나중에 커서 자식 낳는데 자식이 그러고 있으면 그래라 그럴 것 같니 왜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갑니다 A foreign tourist asked me O2죠 나에게 이거 하라고 Take her photo 사진 좀 찍어줘라고 요구했다 요청했다 요청하다 투어리스트인가 관광객 이글스 윙 날개 It's stronger than the airplane의 뭐보다 이건 윙이라고 해야 되네 독수리의 날개가 비행기 날개기보다 강하대요 오 정말 오 그래 예 갑시다 I wonder 뭐뭐인지 궁금하다 She did that 그 여자가 그것을 왜 했는지 궁금하다 의주동이네요 I prefer meat 투 베지터벌스 얘는 중요해요 전치사 투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투 베지터벌스는 날아가잖아요 뭘 더 좋아하는 거야 얘가 아니고 얘를 더 좋아하는 거야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한다 어 더 좋아하다구요 얘들아 야채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면 안되지 야채를 많이 먹어야지 실제로 그렇죠 건강에도 그렇고 여기 뭐 연결해야 되나 참 궁금해하다 everyone in the photo are looking in the same direction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에요 얘는 아가 되면 안 돼요 이지가 돼야 돼 이지가 인 더 포토가 꺽세고요 everyone이 단수 나와야 돼 단수 문장이 틀렸어요 오타에요 오타 이지가 맞아요 아 선생님 설마 인쇄되어 있는 학교 자료가 맞겠죠 아니 내 말이 맞죠 이지가 맞아 예 가끔 이렇게 사람 나도 뭐 실수할 수도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뭐 학교 선생님이 실수했건 출판사에서 실수했건 모르겠지만 everyone 다음에 이지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학교 선생님이 아마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이지 맞다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방향이죠 디렉션은 넘어갑시다 아 이쪽에 있네 아 이쪽에 있네 이 세 개가 다 뜻이 종류라는 뜻이구나 해외용사로 쓰이면 kind는 해외용사로 쓰이면 친절한 sort는 동사로 쓰이면 분류하다 나누는 거 여자들은 이쪽으로 가세요 남자들은 저쪽으로 가세요 그 sort가 분류하다는 뜻이 있어요 분류한다는 얘기는 종류별로 분류한단 말이라서 명사가 되면 종류라는 뜻입니다 what kind of what sort of what type of what kind of books do you like what sort of books do you like what type of books do you like 뭐 이런 것 같아요 Brian, is your band going to play at the Tin Music Festival? 아 이거 다 할 필요 없어요 나랑 what kind of music이 하나의 의미다 내가 그랬으니까 봐봐 얘들아 얘가 원래 문장 어순이 여기 있던 애 아니야 주어보다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러면 음음을 낼 때 여기 나온 애들은 주어보다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조동사야 얘는 조동물음표 조동3도 있고 조동1도 있고 조동2도 있잖아요 그 앞에 있는 애들은 하나의 의미다니예요 얘가 나중에 play의 목적어자리로 들어가야죠 this year는 부사예요 올해에 원래 문장 어순은 뭐야 you are going to play what kind of music이라고요 you are going to play some kind of music 너는 어떤 종류의 음악을 연주한다 뭐 이런 거 nice kind of music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의 의미다니는 함께 움직입니다 왕만 가는 게 아니라고 하나의 의미다니 즉 조동4 앞에 있는 거 네모 쳐야 됩니다 비슷한 얘가 how many books do you have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조동3이잖아요 얘가 못 튀어나가서 조동3 앞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의미다니 얘가 여기로 봐야 돼요 원래 문장 어순은 뭐야 원래 문장 어순은 뭐야 you have very many books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너네가 이 수업 들으면서 옛날에 쌍용중애인데 이런 식으로 막 분석하는 걸 되게 신기해서 전교 맨팅 하던 애가 왔는데 나중에 문자를 보내 카톡을 장문의 카톡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서 되게 문장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색다랗았다 되게 도움이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재미삼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네가 영장이 가능한 거야 랑 뮤직 좋아해 연주할 거예요 well we will play songs from the 90s에서 90년대 음악을 하겠대요 Can you help me I don't know how to paint clean lines What kind of brush were you using What kind of brush가 얘가 여깄던 애가 앞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얘가 하나의 의미 단위로 using의 목적어잖아요 원래 문장 어순은 You were using some kind of brush 이렇게 되면 되잖아요 왜 자꾸 some이라고 하나요 이 what이 한정사예요 kind가 명사니까 얘는 한정사여야예요 형형사 그런 한정사 같은 거죠 this kind of brush that kind of brush the kind of brush some kind of brush 그렇게 쓸 수 있다고요 한정사 넣으면 된다고요 some kind of brush라고 하는 거죠 다 한정사들이에요 some이니 더니 어니 his니 이런 거 다 한정사예요 일과에서 했어 this round brush 할 건데 자 you when you paint lines 자 계속 가서요 when you paint lines a flat brush is better 평평한 brush가 더 좋대요 try this one okay thank you 이때의 원은 부정 대명사라고 한다 정해지지 않은 거 부정 대명사 같은 종류지만 다른 물건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바르게 고칩시다 자 그래서 에나 we are meeting at the arts festival tomorrow at 1.30 we are meeting at the arts festival what kind of program what kind of program do you want to watch first 프로그램이 아니라 퍼포먼스가 돼야 되고요 어떤 종류의 공연을 할 건데 I want to watch the hip-hop music 단순히 해가 댄스 단순히 해가 댄스를 할 거래요 힙합은 음악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할 거래요 단순히 퍼포먼스를 할 거래요 sounds good 이트가 생각되어있죠? 또는 돼지 생각되어있죠? 이시나 돼지 생각되어있습니다. It's at 1pm at the gym, right? 1시간 다 2시고요. How about watching the play Romeo and Juliet at 4pm? The one at the main hall 에서 하는거 at the gym 에서 하는거 Sure, 좋아. Near At the gym 메인홀이 체육관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Near 체육관 옆에 근처에 있는 메인홀 주강당이 되겠네요. 주강당 큰 강당 자 갑시다. What are you reading? 지나야 뭘 읽고 있니? The novel N-O-V-E-L은 novel이에요. 소설 Life of Pi It's a story of a boy and a tiger It's a great book I have seen the movie of a 2 영화도 봤어요. 현환경이고요. I prefer the movie to the novel 2가 나온다는거 했고요. 뭘 좋아하는거야? 소설이 아니라 영화를 더 좋아한다고요. 좋아하는건 영화에요. Why do you like it better? 왜 더 좋아하는데? The scenes are very beautiful And the tiger looks so real 나도 이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의 첫 장면은 아니지만 거의 처음이죠. 처음 부분에 배가 침몰을 해가지고 다 빠져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되게 슬프더라고 그리고 조그만 보트냐? 무슨 구명보트 같은데 이제 남자아이하고 호랑이하고 다른 동물들이 같이 이제 그 좁은 데서 생존해 나가는 좀 독특하고 그랬는데 되게 가슴이 안 좋았던 마음이 안 좋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Have you listened to Jane's new song Girlfriend? 이라는 노래 들어본? 이거는 Have가 조동 2라 앞으로 튀어나가는거죠. 물음표일 때 여기도 내가 들어본 적 있냐? Yeah, it's really cool. The guitar part is great. 기타 부분이 되게 좋았어. There is also a dance version of the song on the album 한 앨범에 댄스 버전도 있고 기타 치는 버전도 있는가봐요. I've listened to it but I've prepared 기타 버전이 더 좋아. 얘가 더 좋은거야. 톤은 전치사야. 얘는 아니라고요. 이 아이 입장에서 더 좋아하는게 얘라고요. prepare. 나는 댄스 버전보다 기타 버전을 더 좋아해 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하고 순서가 반대라는게 중요한거네요. 댄스 버전보다 이게 보다에요. 보통 뭐뭐 보다는 THAN을 써야되지만 라틴어근이기 때문에 얘가 투를 써요. 라틴어근에서 말들은 전치사 투를 써요. be superior to be inferior to be anterior to be posterior to be posterior to 투를 쓴다고요. It matches her voice better. 그 기타 버전이 그 여자의 목소리하고 더 잘 어울린대요. 이때 베로는 부사의 비교급이죠. 왜요? 매치란 일반우석 보여지니까 외래 비교급이에요. I saw an interesting photo in an art book. Look at this. 얘가 페인팅인데 포토가 아니라 페인팅이구나. 와우 It looks like Da Vinci's Mona Lisa Mona Lisa에요 영어식 발음은 Mona Lisa가 아니에요 Mona Lisa 이 사람이 그린 Mona Lisa가 또 있는거에요.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니라 레오나르도 영어식 발음은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게 아니라 페난도 보테로 가 그린거죠. I prefer 다빈치를 더 좋아해요. 보테로 로즈 게 아니라 다빈치커도 좋아한다고요. 다빈치 모나리자 has uninteresting 스마일 아니라 흥미로운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라고 하는데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냥 뭐 신비하다는 느낌도 안 되는데 신비하다고 하니까 내가 뭐 잘한건지 눈썹도 없어요 모나리자 그림보면 여자가 눈썹이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는거죠. 대단하다 라는 느낌은 안 드는데 뭐 예술적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하겠죠. 난 잘 모르겠어. 그냥 여자 얼굴이네 여자 상반신 그림이네 무식하네 원래 미술 쪽 좋아하는데 느낌이 안 오는건 어쩔 수 없죠. 나는 그 초현실주의학 아니야 달리 이런 사람 그림 좋아했죠. 몬드리안 뭐 이런 사람 좋아했고요. 자 갑시다. 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나는 보테로즈 게 더 좋아 얘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거니까 투 이하는 날라가는 거라고 이해하라고요. 히스 모나리자 보테로의 모나리자는 유니크 독특해 and it looks modern 좀 더 현대적인 것 같아 유니크가 아니라 큐트 더 귀엽대요. 자 넘어가 봅시다. 여기 있는 말들이 시험에 바꿔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너희가 바꿔 쓸 수 있는지를 생각하란 말이야. 빈칸이 중요하다고요. 틀린거 중요하단 말이야. 요 부분은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뭐가요? 바꾼거 중요하다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사협동사 Have, Land, Make, Help 뭐있냐 Have, Land, Make, Help 어디있어 여기서부터 봅시다. 그러니까 O형식이라 O사라서 써놨네요. 이 학생이 O사라서 목적교단의 목적교 보호로 원형화해야 된다고요. 과거형도 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주는 거야. 아빠는 만들었어. 내가 물 주게. 꽃들을 만약에요. 여기서 그렇게 안되는구나. 자 그렇게 시킨 사람 누구야? 아빠에요. 물 주는 사람 누구야? 나에요. 목적과 목적교 보호의 관계고요. 이때는 이를 의주라고 하는 거고 얘를 의동이라고 하는 거에요. 사협동사는 뭐뭐하게 하다 또는 시키다 라는 의미가 있구요. 목적교 보호로 루트벌브가 와야 된다. 자 꼼꼼하게 써놨네요. 이 아저씨 Teacher made us clean the classroom. My mom has me do my homework 하게 만드셨어요. 엄마가 Let me use his computer 그의 컴퓨터 사용하는 걸 허락했어요. 얘는 과거형이에요. 과거 시제에요. 그걸 어떻게 알죠? 얘가 현재 시제이면 Let's가 돼야 되잖아요. 3단연이 돼서 과거시제 얘가 현재 시제에요.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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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뀌잖아요.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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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협동사는 Have let make help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Make는 억지로 하게 만들다의 의미가 좀 세고요. 강요가 한쪽 되어 있고요. Heaven은 시키다 해가지고 가벼운 지시 얘나 얘나 뭐가 다르니? 강요나 가벼운 지시나 햄마 안하면 맞아 안하면 밥 안 줘 뭐 이런 식인데 같은 거 아니야? Let's는 허락한 단계 개념이죠. 허락의 개념 Help 왜 안 나와? 준사협동사 나오지 여기 My boss made him stay in the office 이렇게 돼야 되고요. 2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가 5 2여야 목적격 보호가 2부정사 나오는 거잖아요. 얘가 5 4니까 안 돼요. I'm my brother fix my bicycle 내가 내 동생한테 자전거 고쳐나이 자식아 Thank you for letting me use this computer Let's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use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5 4고 얘가 목적하고 얘가 목적격 보호로 원형 나와야 된다고요. 이 문장 외워볼까요? 준사협동사 동사 원형 말고 2부정사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준사협이다. carried 되고 to carried 된다. get 은 2부정사 나와요. My dad gets me to wash his car every weekend 이렇게 되는데 얘가 사협의 의미를 띄지만 목적어담에 목적격 보호가 2부정사가 나오니 얘는 나는 뭐라고 되어있니 O2라고 해요. 얘를 get O2라고 하는게 너네들 유리하다고요. 그래서 너네 어딨냐 너네 마저통 1과의 마지막 핸드아웃이었죠. 아마 그 마지막 핸드아웃에 참 뭐 쓸데없는 마지막 핸드아웃 아니면 마지막 전 핸드아웃에 O2들을 모아놓은거에 O4에다가 안하고 O2에다가 get 어딨어? get을 여기다 넣었단 말이야. 얘는 목적어 다음에 2부정사 나와야되면 O2지 이걸 뭐하러 O4라고 하냐고요. 이걸 사람들은 여기다가 넣기도 하는데 get은 O2에 즉 목적어 다음에 특보소사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get이 O2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지금 O2잖아요 말하자면 그럼 뭐하러 O4라고 하냐고요.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니네는 이 문장과 O2가 맞지 않냐 O4가 아닌 것 같다 라고 하고요. 얘는 얘도 되고 얘도 된다는 거니까 얘가 두 개 같이 외워지는데 결국은 한 문장 외우는 거 아니야. 얘네 두 개가 같은 건데 넘어가 볼까요? Mom made me clean 지겹죠.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어요. 엄마는 나에게 방 청소하라고 했고 내가 뭐하게 콘서트 가게 허락해 주세요. 이거 허락하다니까. 그 감시원들 또는 경비들이 그 남자애들을 떠나게 했어요. 그 건물을 원형 나오고요. 선생님이 만들었어요. 학생들 그 학생을 뭐하게 follow the rule 규칙을 지켜라. My parents make me readable 이거 뭐 다 똑같은 얘기라 이게 그렇지 않니? 이게 내가 오버하니? 너무 똑같잖아요. What's a TV? 이게 맞냐? What's a TV? 얘들아. 이거 관사 쓰면 안 돼. TV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거는 관사 쓰면 안 돼요. 관사를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왓칭 더 TV 하면 이게 뜻이 뭐니? TV라는 기계를 보는 거야. 기계 TV 프로그램을 보려면 관사가 있으면 안 돼요. 얘는 기계 보는 거야. TV즈 이러면 하이마트 같은 데 가서 어떤 TV 살까 여러 TV들을 보고 있는 기계를 보는 거야. 관사가 없으면 이때의 TV는 방송을 보고 있는 거라고. 아니 TV 안에 있는 방송을 봐야지 왜 TV 기계를 보고 있니? 고문 아니냐? 담임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TV 기계를 보게 허락했다. 한 시간 동안 TV 기계를 켜지도 않고 TV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 30명이나 된 애들이 무슨 정신병자들도 아니고 문장을 이상하게 만든 거야. Listen to me. 여기도 관사가 붙으면 안 돼요. 이거 니네 다 했어. 그래서 맥과에 있는 오가에서 했어. 이거 더 같은 거 쓰는 거 아니라고 이거 Listen to music 이에요. 보통 안 써요. 우린 그거 하는 게 아니라 Doesn't let it 믿음에 Listen 이라는 동사가 나온다. Sometimes Have my brother Stay with me. 나는 가끔 내 남동생을 나랑 같이 있게 만든다. 같이 놀아달라 그런 거겠죠. 아니면 엄마 아빠 없을 때 내 동생이 있으면 라면 끓으라고 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어디 나가? 나가 놓은대요. 이리 와 인마 나가게 어디 나가 인마 라면이나 끓여와 엄마 아빠 없을 땐 내가 왕이야. 그래서 누나하고 남동생이 이렇게 싸우나 봐요. 누나는 자기가 위라고 막 그러는 거고 남동생은 한번 싸워도 이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누나랑 싸우지 마 너무 싸우지 마라. My sister has me play 내 여동생은 나를 놀게 했다. 뭐야 이게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었더니만 예 그럴 수 있죠 뭐 하자 틀린 문장 Mr. Green made this team working이 안 되고요 Work가 돼야 되고요 Use it라는 3단형 나오면 안 되죠. 원형 나와야 되고요. To watch 나오면 안 되죠. watch 나와야 되고요. went 과거형 나오면 안 되죠. go 나와야죠. 예 별게 없어요. Let me see the answer 예 made the children scream 그 괴물은 아이들을 소리지르게 만들었대요. 몬스터 주식회사가 생각나네요. 그 여자는 그 여자의 꿈들이 come true 이루어질 수 있겠죠. 이 문장이나 외워볼까요. come true의 come은 이영 형자고 애가 형형사 나온 거죠. 얘는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얘들은 원형 부정사야. 나중에 원형 부정사야. 칠과에서 할 거예요. 이게 실연대도죠. dreams come true 뭐 이런거죠. 고치겠다. had him fix my chill 그 남자에게 시켰어요. 내 의자 고쳐나 넘어갈까요. 간접 의문 갑시다. 간접 의문의 정의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과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과 그리고 비스켓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의문사가 있는 것들이고 의문사가 없는 거 여기 이게 지금 의문사가 있는 것들이고 여기 맨 끝에 있네요. 봐보세요. 이게 이게 이 왠 같은 게 있는 왠 같은 게 있는 왠 같은 게 있는 요 두 개는 의문사가 있는 간접 의문이고요. 얘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 얘는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간접 의문이고요. 얘는 비스켓이잖아요. think 때문에 얘들을 비스켓이라고 하잖아요. 비스켓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여기 있는 게 의문사가 없는 간접 의문 이때는 if whether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if나 whether 나와야 된다는 거 아니야. do you like me에 의문사가 없으니까 if나 whether 나오고 you like me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어디 한두 번 하니 처음부터 가자. 아무도 모른다. 그 여자가 언제 왔었는지를 요렇게 해서 얘를 의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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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문장의 일부로 의문이 문장의 일부로 쓰여서 목적으로 쓰인 거예요. no의 목적어 no의 목적어 no의 목적어 no의 목적어로 쓰여 있고요. 얘가 원래 의문문 어순이 이거란 말이야. what does she live 에서 when does she live 에서 언제 그 여자가 떠나냐 라고 하는 말인데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 돼야 돼서 she 가 이렇게 오고요. does 가 사라지면서 얘한테 삼위장세 현재를 주고 가니까 lives 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얘는 몇 형식이야? 나에게 네모가오를 말해 아이오에게 디오를 의주동이 됩니다. 주의 해결되어 있는게 얘가 비스켓이에요. 얘가 think라는 동사 때문에 여기 있는 think 같은 동사 때문에 이거 외워요. 당연히 그 동사 때문에 원래는 do you think when your friends will come 이때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의주동이 아니고 저 음사가 저떨어져 있는 thing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원래는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의 주 동 이래서 이게 맞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는데 틀리다고요. 왜냐면 얘가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가 줘야 된다. 얘가 맞는 거죠. 음사 9 라고 하는 것들도 했었죠. 그래서 I don't know how many legs does a spider have 이것도 봐봐. 그러니까 does 라고 하는 애가 여기 있는 have 가 앞으로 못 튀어나가서 does 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뭐 하려는 거냐면 이 조동 3 이잖아요. 조동 4 앞에 있는 건 하나의 음이단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게 하나의 음이단이에요. 그 얘가 의 플러스 주가 아니에요. 얘가 의문사에요. 얘가 주어에요. 얘가 동사고요. 그래서 how many legs 가 의 what spider 가 주 has 가 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비슷한 게 I want to know 하고 뭐가 값치는 거야? what kind of books do you have 아이고 좁네 이런 문장이 있을 때 I know 하고 what kind of books do you have 라는 문장인데 합쳐라 그러면 I want to know 봐봐요. have 앞으로 못 튀어나와서 나온 조동 3 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하나의 의미단이라고요. 요 조동 3 앞에 조동 4 앞에 있는 주어보다 앞에 있는 건 다 조동 4예요.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의미단위가 돼서 원래 이 문장 원래 문장 것은 뭐야 you have what kind of books 라고요. 얘가 의문사라니까요. 그러니까 what kind of books 가 주어 얘가 그 다음에 you가 주어고요. 해보겠네요. 얘가 동사라고요. 지금 여기에 이걸 의주라고 의 플러스 주라고 써 있는 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i i know who did it 이렇게 되면 who did it who는 이 문장의 원래 문장 것은 뭐야 who did it 이에요. 얘가 의문사면서 뭐야 주어에요. 사명식 누군가가 John 이라고 합시다. John did it 사명식이란 말이에요. 얘가 동사예요. 그럼 얘를 합치라 그러면 뭐야 i know 얘 두 개를 합치라 그러면 i know 순서가 안 바뀐다니까요. who did it 그럼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의 플러스 주 얘가 동일하고요. 중재하고 쓰세요. 일단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육놈 앞에서 다 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또 해야죠. 또 틉니다. 예 그리고요 여기 이제 여기로 설명을 가야겠네요. 요것도 티고요. 자 여기는 요 비스켓이 티고요. 요 두 문장이 티가 돼야 되고요. 뭘 이렇게 많아요.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예 맨 마지막에 요구하게 됩니다. 의문사가 없는 의문 if had 티 좀 이따 보여줄게요. 자 if i like to know 알고싶다. do you like me? 너나 좋아하니? 이게 의문사가 없잖아요. 1h8 1h8wh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의주동이 못되니까 뭐가 나온다는 거야? 접주동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접 접 주 동 얘는 됐다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니? 이게 좀 더 어려운 버전으로 가면 얘기야. if whether 다음에는 완전히 놓은 거고 봐봐라. I'd like to know what you like 이렇게 돼요. 요거까지 써줄까요? 자 요렇게 되면 얘는 의 주 동 이 돼요. 참고로 밑에 문장은 틀렸어요. 위에 문장은 맞는데 밑에 문장은 틀렸어요. if you like me what you like me 이건 틀렸어요. 뭐가 틀린 거야? what plus 뭐 나와야 돼? 1h8wh에서 what plus 불이에요. 불완전 못 나와야 돼. 율랑이란 삼형식 완전 못 나오면 안 돼요. 얘가 사라지고 여기 점을 찍어야 얘가 여기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you like what 이란 말이에요. 얘는 불완전 못 나와야 돼요. 얘는 접속사란 말이에요. 접속사는 플러스 뭐야? one이라고요. 삼형식 완전 못 나와야 된다고요. 여긴 me가 있으면 안 돼. me나 u가 있으면 안 돼요. 둘 중에 하나가 없어야 돼요. what 이란 명사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된다고요.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 그래서 if whether what 고등학교 2항의 시험에 나옵니다. 얘는 뒤에 완전 못. 그러니까 1, 2, 3, 4, 5 의식을 모르면 완전 못, 불완전 못을 알 수 없어요. 이게 삼형식 간단한 문장이라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간단한 문장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뭐가 하나 없어야 돼요. u가 없든지 me가 없든지 하나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if whether 은 그러니까 의문문이었기 때문에 대시되면 안 된다는 것과 얘가 what이 되면은 얘하고는 다르다라는 것까지 얘는 접주동이고 얘는 의주동인데 얘는 뒤에 불완전문 나온다. 명사가 하나 없는 둘 중에 하나 u가 없든 미가 없든 얘는 접속사니까 다 나온다. 완전한 문장 나온다. 얘는 여기에 불이 나온 거고요. 얘는 여기 여기 완이 나온 거란 말이야. 고2꺼야 이게. 별거 없어. 고2꺼야. 단어가 좀 길어지고 많아지면서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와서 그렇지.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에 t를 볼게요. 요 두 문장 t 하시고요. 요 두 문장 t 하시고요. 이거 t 이거 t 얘도 t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얘도 하고 뭐 다 아는 건가요. 아 이게 복습해야지 또. 그리고 얘들아 니네가 이거 알고 있으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이거 밖에 없어. 내가 얘기잖아. 마도통이 그 고3까지 끝난다니까. 너 나중에 대학 다니면서 군대 갔다 와 가지고 나한테 또 카톡 보내는 거라니까. 선생님 그때 그게 뭐였나. 그런 애가 있잖아. 지금 보여줬잖아. 수업시간 중에 토익 공부하는데 문법 같은 거 막 물어본다니까. 자 갑시다. 한 문장으로 바꿀어요. Can you tell me Can you tell me 너는 말해줄 수 있니 When does the party begin 아 이것도 지겨운 거 해야되네요. 의 주 동 얘가 사라지니까 Begins가 된다는 게 키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s가 본다는 게 이게 키포인트예요.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오픈즈가 돼야 된다는 게 키포인트잖아요. 의 주 동 얘도 이제 3단원 아니면 과거형 나오는 거죠. 이건 푸시세여 가지고 푸푸푸시라 얘는 원형이고 있는 과거형인데 모양이 똑같잖아요. 왜 이런 걸로 있을까요. 이런 거 하는 게 더 나아. Where Did He Live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뭐로 바꿔야 돼? Where He Lived 이게 더 낫죠. I wonder 하고 얘하고 합치면 얘하고 얘가 나오는 거다를 T T 이것도 하나로 T야죠. 요 두 개도 T 그래서 3단형 나오는 거고 과거형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내리가서 의 다 뭐 할 게 없어. How much가 하나의 음이 다니고요. How tall How tall this building is 얘가 하나의 음이 다니라 의 얘가 의 주 주 동 좀 지겹지 않니? 얘들아 얘들아 그러니까 의문사 9라고 하는 거죠. 내려가자 When was this painted? 언제 이것이 칠해졌니? 원래 문장 허수는 This was painted when 이란 말이야. 수동태에요. 그래서 얘하고 얘가 수동태에요. What is the title of this picture? What material? 이게 이제 의문사 9가 되는 거라고. 하나의 음이 다니냐니까 그래서 The girl wants to know When this was painted? 에서 의 주 동 수동태 되어 있잖아요. The boy would like to know 알고 싶어요. What the title of this picture is 에서 얘가 의 주 주 얘가 동이 돼야죠. 얘는 One material the artist used에서 One material이 여기 나왔던 거잖아요. Did 앞에 있는 게 하나의 음이 다니냐니까 One material이 하나의 음이 다니냐니까 얘가 의 얘가 주 얘가 동이죠. 이 정도 티 해야죠. 그 남자는 궁금해한다.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어떠한 물질이 그 아티스트가 사용했었는지를 이게 하나의 의미도 아니다. 넘어가자. 자 그 다음을 가보겠습니다. 더비더비란 말이에요. 이게 더 플러스 비교급이 두 개 나온다고 해서 더비더비라 그래요. 자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Welcome to the world art museum tour. When you go to an art museum, how much time do you spend? 이렇게 되는데 얘가 두가 조동 3이니까 얘를 하나의 의미 단위로 봐야 된다고요. How much time are 얘가 의문사예요. 나중에 바꾸면은 How much time you spent? 이렇게 되겠죠. Spend. Looking at each painting.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빈칸이 중요하다고 일단 쓰고요. 여기는 looking 나와야 돼요. 얘가 동명사예요. 왜냐면 Spend 는 여기에 타임이 원래 여기 있는 거고 여기에 On이나 In이 생각되어 On이 생각되어 있어. 보통 저한테서 On이 생각되어 뒤에 동명사 나와야 돼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How much time do you spend? 쓰느냐 Looking at each painting. 각각의 그림에 그림을 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나요? Many visuals glanced at 흙이 보고 말아요. Only a few seconds만 Before they move on 계속 다음 그림으로 가다 Move on은 계속 진행해 나가다니까 But you might miss the important details of painting 왜냐하면 때문에라는 뜻이잖아요 얘가 왜냐하면 Since it is hard to 진가주형법이네요. 가주하고 얘가 진주어네요. 얘 회워서 나왔잖아요. It 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가 됐죠. 즉각적으로 그것들을 알아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놓치게 될 거래요. 이때 미스는 놓치다예요. 미스는 뜻이 많아요. 놓치다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실종되다 세계의 공통적인 뜻이 뭐야? 나로부터 떠난 거예요. MIS는 MIT가 어근인데 그게 샌드 거란 어근이 미션하고 같은 어근이에요. 트랜스미션 이런 거하고 다 같은 어근이에요. 나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하고 실종되고 놓치는 거죠. 가자 여기서 놓치다 뒀어야 됐고요. We will look at two paintings closely. 면밀하게 살펴볼 거예요. 자세히. 얘가 자세히. And I help you see interesting details을 보게 도와줄 거래요. Check out. What is the problem with spending? 이게 뭐야. Only a few seconds looking at a painting. We might.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중요한 세부사항들을 놓칠 수 있다는 게. 먼저 봅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 거고 본문에서 다 했겠죠. The seaside landscape를 그대로 쓰면 안 돼요. 대명사로 써야 되고요. Is가 not이 붙어야죠. 얘는 부가음 의문이고요. It 써야 돼요. 이거를 The seaside landscape 쓰면 안 돼요. 대명사로 써야 돼요. Isn't it?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됐고요. 이카루스 얘기가 나네요. 트락하는 이카루스. Where is Icarus? 의주동이고요. 어디에 이카루스가 있는지 보이니. 뭐 이런 거고요. 의주동. 팔을 뻗고 있네요. 물 밖으로 나와서 두 다리가 보이는. 뻗쳐 나와 있는 거죠. 스틱아웃은. 스틱아웃 중요해요. 밖으로 나와 좀 되는 거예요. 빠져 나와 있는 거예요. 스틱아웃이. 유명한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 다이달루스 이거 아냐. 예. 그러나. 예. 인탈 페인팅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분문해서. 굳이 여기서 반복할 사항은 아니고요. 넘어갑시다. 예. 빈칸이 중요하다. 얘는. 얘가 원래 여기 왓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왔다고 왓이. 얘가 뭐라서. 비스켓이잖아요. 비스켓. 원래는. Do you think of what the artist is trying to tell us?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의. 주. 동.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앞으로 튀어나온 이유는. 이 think 때문에 그렇다. 이거 T일 거예요. 교과서에서도 이거 T일 거예요. 이 문자. 외워야 돼요. 뭐라고 말했니? He told Icarus to stay. 얘는 O2잖아요. 목적어단의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서 나와야 되죠. 이카로스가 머물러야 된다고. 태양과 머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Stay away from the sun. 이카로스. Father made wings for Icarus with feathers and wax. 맞고요. 이카로스 didn't listen to his father's advice and flew too close to the sun. 그래서 녹아가지고. 악요질. 이 wax가 녹아가지고. 바다에 추락해서 죽는 장면 아니야. 빈칸 있는 거 잘 보시고요. 얘도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후가 왜 튀어나온 거냐. 비스켓 때문에 그렇다구요. 이 문장도 T해야 돼요. 본문에 다 T라고 돼 있을 거예요. 다 본문에서 했던 거라. 오영사역이라 목적이 되면 언영 나오는 거고. 이거 고등학교 1학년짜리 시험에 나왔는데 틀린 애들. 그럼 도대체 뭘까요? 오영사역 오영치가. 아휴. 아휴. try to see which direction the artist is looking at. 애가 이제. 이렇게 되고. 그니까 봐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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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고. 얘가 동사잖아요. 그럼 얘네가. 얘가. 얘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서. 의가 된다. 의주동이란 말이야. 얘 원래 어디서 뭐야. 애 뒤에 목적어가 얘 잖아요. The artist is looking at which direction 이란 말이야. 원래 문장 없으니. 외워보세요. 본문에서 T라고 했겠죠. 안 돼 있으면 여기서 T하세요. 예. Who do you think? 이것도 어쨌든. 얘 think가. 비스겟이라. 여기 있던 who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라고. 몇번째 아니. 그래도 이제 지금치도 아니. Who are the people in the mirror in the background of the paintings? They are the king and the queen 이래요. 그 다음에 The artist Diego Belasquez is behind the large campus. 맞구요. The two women are behind the princess who is in the center. 가운데 있는 사람. 여자들은. 두 여자들이. 프린세스 뒤에 있지 않다. 본문 보면 되는 거구요. false구요. 예. 지금 본문 찾아보니까. 비하인드가 아니라. 비사이드잖아요. 뭐. 옆에란 전치사장. 전치사장. 하나씩 나옵니다. 넘어가 볼까요. 칠과 형성평가 가보겠습니다. 짝지어진 단어에 연결이 어색한 것은. 예술 예술가. 방문 방문. 아니 비지터가 되어야죠. 네. 투어리스트. 다 ISTV 치면 얘는 OR 붙는 애가구요. 빈칸이 알맞은 거. We are meeting at the art festival tomorrow at 1.30. Right? What kind of performance? 아까 나왔었네요. Do you want to watch? 이거 하나의 음이단이라니깐요. 이거 조동 3이니까 그 앞에 있는 애가 하나의 음이단이로 가야돼. L이 가구요. 공통으로 들어갈 말. 그러니까. 프리펄 2가. 프리펄 2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전치사장 2에요. 뒤에 명사 나오는.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는 것은. 큐트. 그쵸.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아까. 예.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입니다. 본문자를 읽어보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알맞은 거. I like heroes almost. 여기 있잖아요. 답이. 나는 좋아해 가장. 너는 좋아해 가장. 이게 뭐. 대답 보면 질문을 알 수 있잖아요. 왓카인 오브 무비가 의예요. 주. 동이 되는 거죠. 얘는 부사구요. 가장 많이. 왜요. 일반 농사 옆에 있으니까 부사의 비교급이에요. 최상급이에요. 부사의 최상급. 법법상 옳은 거. I like to know what. 다른 게 왜 해야 되냔 말이에요. Where do you live? 이렇게 돼. Tell me. Where do you live? 그러니까 얘가. 두가 사라져야죠. 의. 주. 동이 돼야 되니까. I wanna know. What is his name? Is가 여기로 가야죠. What his name is. Please let me know. What she likes. 가 돼야죠. 3단형 돼서. I like to. would like to. 는 같은 말이. would like to. 의 줄임말이잖아. 저게. would love to. 또는. want to. 다 했잖아요. 이거 외워. 뭐뭇을 하고 싶어하다. 뭐뭇을 원한다. I'd like to know what you did last night. 의. 주. 동이네요. 니가 어젯밤에 뭘 했는지. 난 알고 싶어. 너 어젯밤에 잠 안자고 뭐 했어. 어떤 녀석 보니까 세상에. 잠도 안자고 세상에. 영국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 보겠다고 세상에. 손흥민 보겠다고. 밤을 새고 앉아 있다니까요. 왜 그래. 그러라고 핸드폰 사줬니? 의. 주. 동이 되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얘가. 솔브드가 돼야겠네요. 주. 동이 되죠. 솔브드가 돼야죠. 문장을 완성하래요. 라푼젤's mom. 메이드 라푼젤. 스테인더. 타워. 이렇게 돼있네요. 메이드는 오사고. 목적어고. 목적어고. 목적적 보호가 원형 나온 거고요. 굿 뮤직 윌 메이크 유. feel. 허접하네요. 너무 쉽다 이거예요. 글을 읽고. 디스파이트. 아까부터 계속 나갔잖아요.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 뭐야 이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인. 스파이트. 어브. 얜 세 단어고. 얜 한 단어야. 같은 말이야. 디스파이트 어브라는 건 없어요. 영어에. 답할 수 없는 거. how many people are there in the painting.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얘가 조동. 물음표잖아요. 얘가 하나의 음이 다니라구요. there are very many people. very many people.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do you see. 아 이렇게 나있는데. artist. who do you think he's painting. 여기에 who가 이렇게 돼있는 거. 이거 아까 티했던 거 아니야. 얘가 비스켓이라 그런 거잖아요. 비스켓이 뭐예요. 이렇게 되나요. 거기 앞. 이렇게 해가지고. 예. 보통 서제스트 얘기하는. 서포스 얘기하는. 서제스트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네요. 이게 뭐. 불무가 참 독특하네요. 저거 다 외우시구요. 그 다음에. 이거를 서포스로 보기도 하고. 서제스트로 보기도 한다는. 지금 얘기를 다니는 거죠. 지금. 그렇게 외우세요. 예. what kind of movie. 이게 하나의 음이 다니에요. 두가. 두가. 조동 3이니까. 그 앞에 있는. 하나의 음이 다니러 간다고. 더즌트 렛. 더즌트 렛. 신데렐라. 고투도. 그니까. 더즌트 렛. 이. 내가 티합시다. 오사라.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가. 원형 나온다는 거구요. 이거네요. 달리. 이게 기억의 고집인가 그래요. 이 작품이. 이런 작품 좋아요. 이거보다 더. 좋아하는 작품이. 반란의 예감. 아. 그는. 초현실주의 작품 치고는. 느낌이 팍팍 와요. 시계들이 들어져 있죠. I wanna know who drew this picture. 그. 얘는. 이 후 위에다 뭐라고 쓰니까. 의 플러스 주라고요. 얘가 동이라고요. 얘는. 강력한 티가 됩니다. 얘를. who drew this picture를. 요 부분을. 의무문으로 쓰시오.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원래 의무문이잖아. 저거. 간접 의무문이 아니라. 똑같다고요. 어순이. who drew this picture라니깐요. 얘가 의 주. we 플러스 주. 동이라고요. 그래서 어순이 똑같아요. 쓰시구요. 원래 우세까지 써. I'm curious about what the artist wanted to tell. 뭘 말하고 싶어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 본 사람. 제목을 보면 느낌이 확 와요. 얘가 음은사. 얘는 주어. 얘가 동사. I'd also like to know. would like to. 가 나왔네요. why the clocks are melted in the picture. 왜 녹아져 버렸는지 궁금하대요. 의 주 동이죠. 수동 때까지 나왔으니까. 이것도 티합시다. 영원장도. 외우세요. 외워야 산다. 자. 팔과 부분 가볼게요. 여긴 단어는 그냥. 외워. 다 티가 된다는. 뭐. 특이한 게 있는지 한번 보고요. 비 비지. 위드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전치사. 팔과. 팔과죠. 팔과에서 해요. 동명서 나와야 돼요. 바람. 카운터. 크리에이티브. 디펜던스. 다운타운. 엘덜리는. LY가 붙어있지만. 형용사에요. 나이가 든. 그래서 D. 엘덜리하면. 엘덜리 피플. 즉. 나이 든 사람들이 하듯이 되죠. even though. 라는건. 칠구에 있었던. despite. 하고 뜻은 같지만. 얘는 접속사. despite. 는. 나이든 사람들이 하듯이 되죠. 전치사. experience. for asleep. 얘는 ev 형자라. 회용사 나온거죠. a로 시작하는 회용사. 얘는 잠이든. 라는 회용사죠. a가 없으면. 잠들다. 라는 뜻이구요. a가 있으면. asleep. 하면 회용사죠. get lost. 길을 잃다. 얘가. pp에요. pp는 형용사에요. 즉. 길을 잃은. 형용사에요. 일반호사협회에. 왜 형용사 나온다고. ev 형자에요. 무슨 유야. become user. fall. inner. get. become user. 뭐뭐가 되다. 잠든 상태가 되다. 길을 잃은 상태가 되다. 에요. guest house. 숙소. 여관. 다음 페이지에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죠. 시험 봐야죠. 자. hands free. 하이픈이 있네요. 그럼 효용사가 되네요. 반드시 이런건 아니에요. 하이픈이 있으면. 주로 효용사가 되는거구요. 복합명사도 되죠. mother-in-law. 이런거 다 가운데에 하이픈이 있구요. 그거는. 이 5과에서 할겁니다. 명사와 간사. handwritten. 과거분사네요. 손으로 쓴. 자. 키바이어 엔진. 자. 큰거 없으면. 뭐뭐를 지불하되. 전지상 4가 쓰이는구나. presence가 앞에 있는거란 뜻이구나. 어근이. 존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his presence made me happy. 그의 존재라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 내 옆에 있어진다는 것이. made me happy. 나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내리 가시구요. 네. 이것도. 연결되가지고. 효용해서. sugar free에 free는 뜻이. 뭐뭇이 없는 이란 뜻이죠. free는 뜻이 3개에요. 뭐뭇이 없는. 그래서. 부담이 없는. 그래서 공짜인. 또는. 자유로움까지 있는거죠. 억압이 없는 상태. 자유로운 상태. 돈을 낼 필요가 없는 상태. 공짜인 상태. 뭐뭇이 없는. sugar free하면. 설탕이 없는. 뭐. 또 뭐 있니. 안. 무슨 free가 있냐면. wrinkle free 그러면은. 주름이 없는. duty free 그러면은. 의무가 없는. 즉. 관세가. 세금이 붙지 않는. 해가지고. free란 말들이. 예. 없는 이란 뜻입니다. 면세의란 뜻이. 그 말이 왜 성형이 안하지. duty free하면 면세의. 내려갑니다. 제한하자도 있구요. 예. 자. 이건 뭐 단어 뜻. 되어 있는대로 보시면 되는거라. 나하고 할 사람들은 아니죠. 예. 얘 이것도 단어 뜻 외우는거지. 나랑 할 사항은 아니네요. 넘어갈까요. 예. 요건 예문들을 좀 봐야겠네요. 자. I try to balance work and play 에서. 그러니까. 일과 놀이. 즉. 일과 노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다. 동사네요. 특보장사 다음에 나왔으니까. 이거를. 워라벨 이라 그러던데요. 워크 앤 라이프. 사이에. 밸런스. 워라벨. 이렇게 하대요. 어. 그래서. 뭐. 서울대생이. 자기는. 대단한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면서. 서울대생이. 구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이런거를. 서울대. 인터넷. 뭐라고 되고. 항내망에다가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 얘기가 많았다 그러죠. 근데. 이해가 안되는 바는 아니에요. 큰 욕심 없는데. 구급 공무원 되가지고. 정시에 퇴근하고. 토요일 날. 뭐. 쉬고. 뭐.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자기 뭐. 큰돈 벌 생각 없다. 그럴 수 있죠. 한번 사는 삶인데. 나쁜 짓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뭐해. 남 피 안 주고. 자기 할 일 하면서. 자기가. 좀 적게 쓰고 살겠다. 워라벨을. 워크 앤 라이프를. 밸런스를 맞추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더라구요. 갑시다. 그건 뭐.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드가 조동삼이라. how much가 하나의 의미단이라고. 이 조동삼 앞에 있는게. 하나의 묶음이라고 했죠. pay for. 뭐뭇을 지불하다. 그래서. 얼마 주고. pay for 가 되는거죠. how much did you pay for. the ticket. 그 표에 얼마를 지불했나요. we should know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 중요성. importance 가 명사죠. important 가. c 대신에 t 가 되면. important 가 아니라. important 가 되면. 형용사죠. 중요한. 내가 왜 이걸 쓰고 앉아있지. 이게 너무 쉬운 단어를. this machine is the latest thing in computer technology. latest 는. 최근에. 라는 뜻이에요. 최상급이죠. latest. 최상급이죠. 최첨단 이란 말이 되구요. technology 는. 기술. technology. technology. what does the man. suggest. is the best solution. what does the man suggest. is the best solution. is the best solution. is the best solution. 비사 다음에. 제안하다. 비동사가 나오는. 일반 동사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는. 이런게 가능하냐라고 하죠. 실제로 여기에 what이 있었는데. 얘가 비스게잇이라.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서 그런 상황이 되다. 내리 가서. i agree with every word you've just said. 이렇게 되있네요. 다음 갑시다. i agree with every word you've just said. 에서. 니가 방금 말한 그 말. 여기 뭐가 생각되어 있는거야. which가 생각되어 있죠. that. 얘는 왜 생각한거야. 목적격 관계되면서라. 그럼 뒤에 목적어 자리에 점을 찍어야겠네요. 얘가 얘죠. 그러면은. which나 that. 원래 무슨 단어야. 바로 앞에는 단어죠. 원래 동가로 하는 문장은. you've just said. every word. 가 되는거죠. 네가 방금 말한 모든 말들에 동의한다. agree가 동의하다. we advertised our car in the local newspaper. 지역의이란 형용사죠. 지역신문에다가 우리는 우리의 차 광고를 했다. extra information will be found at the bottom of the page. 맨 아래를 bottom이라고 하죠. 원래 바닥이라는 뜻이죠. 추가적인 정보죠. extra information. extra는 추가 여부는 이런 뜻이 있으니까. my brother works in downtown Seattle. 시애틀의 시내에서 일한다. downtown은 시내라는 뜻도 되고요. 좀 빈민가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심지어. 반대말이 업타운이 되면 그거는 down이 아니고 up이니까. 부유층 거주지를 uptown이라고 합니다. 말에 가서 my parents donate money every year. 기부하다. donation, donate. 동사는 donate죠. she didn't express an opinion. 의견. express, 표현하다. 표현하지 않았다. don't rely on 기대하지마. 의존하지마. air fresher to clear the air.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청정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아라. 환기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이놈의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밖에 공기가 더 나쁘니 the job needs some creative라고 쓴거네요. crea라고 쓴거죠. 이렇게인데 이렇게 a라는 얘기고요. creative 창의적인 spend your time wisely this 시간을 슬기롭게 현명하게 써라. 부사고요. we will post these pictures on the internet. 게시하다. 포스트. 동사로서 했었고 명사로서 기둥 뭐 이런 거 아니야? 우편 뭐 이런 뜻도 되고요. what kind of work experience 이게 이제 하나의 의미 단위가 돼야 된다니깐요. 왜요? 조동삼 앞에 있는 거가 하나의 의미 단위에요. 경험 이란 말이죠. 어떤 종류의 업무 경험을 do you have 갖고 있나요? 무슨 일 전에 했었냐고 this hands-free 손을 대지 않고도 할 수 있는 device 이건 기계에요. 기계 참고로 device 는 동사에요. 이거는 뭔가를 고안해내다고 얘는 명사로 기계 advise advise 충고하다 충고 고안해내다 기계 발음도 똑같죠? advise device device advise C가 되면 명사고 S가 되면 동사입니다. This hands-free device lets me make calls by voice commands 목소리 명령으로 O4네요.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 나오는 I couldn't fall asleep 잠들지 못했다 잠들다 란 말이죠. So I watched the movie 그래서 영화를 봤다 아이 나도 며칠 전에 잠이 안와가지고 TV 보고 어쩌다 보니까 너무 늦게 자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티들이 아니 저저저 빈칸이 빈칸이 어떻게 있어야 되나 이거 빈 이렇게 하면 되겠네 빈칸 이 중요하다 이렇게 빈칸이 중요하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못된 거 고치는 건 그 부분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본문을 거의 외운 상태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뜻이 비슷한데도 어떤 건 뜻이 되게 비슷한데도 본문하고 다르니까 그것도 외워야 되는 거니까 요 부분을 학교 선생님이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에 빈칸 조심해야 돼 여기도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봉투 이 보험 이것은 엄마의 생일 같아요 네 I've made a family video clip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for mom and save it on this stick에다가 저장했어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present? 그 무엇을 생각하거든요? 그 저기 뭐야 이 선물에 대해서 뭐 생각하고 계세요? 아 무슨 이런 교육방송 대화나 하고 앉아있으니 I think it's really touching 그 선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럴 때는 어 정말로 터칭이다 같은 말 뭐야? moving 이제 얘네들이 감동을 주는 감정 분사니까 사물이 좋으면 ing가 맞다 사람이 좋으면 id인데 she loves it 그거 좋아하실 거야 Jenny what do you think about the new online comic scary night? 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니? I didn't like it 별로 안 좋아 I thought it had too many sound effects 너무 많은 소리 효과들이 들어가 있어 really I thought they made the story more interesting 이 때에 대해는 뭐야? 사운드 이펙츠죠 그 복수잖아요 그것들이 그 이야기를 더 재미있게 만든다고 생각해 접대지 생각되어 있구요 탐혹절 접대지 생각되어 있구요 여기 OV란 목적 그다음에 목적교 보호가 형용사가 나왔고 얘가 의미상이죠 얘가 의미상이죠 얘가 의미상의 동사니까 이렇게 사물은 ing다 사물은 ing다 동사 나온 다음에 또는 목적교 보호로 쓰이니까 그 이야기가 더 흥미를 주는 거라구요 not me 나는 안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I couldn't focus 집중을 못하겠어 because I was too scared 너무 무서워서 사람은 뭐라고? eat이다 얘는 현재 분사고 얘는 과거 분사인가 pp 나는 두려움을 당했어 이 말이죠 얘는 Hey Julie, have you heard about the peas and rice game? Yeah, isn't it the one that donates rice when you get a right answer? 정답을 맞췄을 때 이런 거지? 쌀을 기부해 주는 거지? 의문문이죠 그거지 않니? 이거죠 Isn't it the one? 그것이 그거 아니야? 쌀을 기부해 주는 네가 정답을 맞췄면 What do you feel about the game? I think죠 이거 What do you think about the game? 계속 나오잖아요 여기 What do you think about? What do you think about? 외우라는 얘기잖아요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Think 외워야 된다는 거고요 I think it's a creative game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이야 You can have fun and help out hungry people Hungry people Hungry people The hungry 해도 똑같은 뜻이 되죠 The plus의 해외여사는 Hungry people로 바꿀 수 있는 거죠 The rich, 그러면 rich people The poor, 그러면 poor people 이렇게 바꾸잖아요 배고픈 사람들은 help out 도와줄 수가 있어서 Have you bought it yet? 그걸 아직 벌써 그거 샀니? 가 아니라 Played, 해봤니? 게임이니까 해봤다 그래야죠 No, but I'm going to try it out this Saturday 한번 해볼 거야 Weekend에 한다고 부문이 되어 있으니까 Saturday가 아니라 이번 주말에 할 거야 Selly Did you watch Super Voice's Top 10 Finallist yesterday? 뭐 길어? Super Voice라고 하는 것에 최종 10명의 주자들에 대한 거 봤냐? Yeah They all sang much better than before 훨씬 더 잘 들어요 전부 다 얘는 비강이에요 Very가 되면 아주 얘가 패스미얼라 Far, Even, Still Still Yet A lot 같은 뒤에 비교급 나오는 거를 강조하는 뜨지마 애는 훨씬 이죠 얘하고 같은 게 뭐라고? 그리고 far, Even, Still Much, Yet 얘들을 패스미얼라 하시라고 하죠 외우셔야 되고요 비강입니다 비강입니다 비곡 강조 훨씬 더 좋아 전부 다 노래로 잘 부르되 예 They did 그렇더라 I think this singing contest helps them get closer to their dreams 그러니까 얘가 오사라 오 준사긴 하죠 오사라 목적어 담에 목적격 보호가 나오고 얘는 해외여사의 비교급이에요 왜냐면 얘가 이브이 형자라서 더 가까워지다 뭐뭐가 되다 비컴류잖아요 뭐에 뭐뭐에 더 가까워지다 그들의 꿈들에 더 가까워진 걸 도와준 것 같아 이 문장은 T 할게요 디스부터 네 괄호가 쳐지고요 이건 뭐가 생각되있냐 돼지 생각되죠 탐옥절 적대 생략된거죠 쓰세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꿈들에 더 가까워지게 도와줬던 것 같아 그죠 I'm with you 그러니까 같은 말은 나는 너하고 함께 있어 라는 말은 I agree with you 둘 다 이 정식이네요 그러니까 be with가 agree with하고 같은 거라서 I'm with you on that 그거에 대해서 나는 너하고 동감이야 I can't wait to watch it 그러니까 보는 걸 기다릴 수가 없어 there are next performances 그들의 performances 다음 지금 말이야 공연을 보는 걸 기다리기가 어려워 즉 정말 보고싶어 이런 말이겠죠 Hey Lisa I got over a I got over a hundred comments on my SNS 포스트에서 SNS의 게시물에 명사겠죠 한정사가 있으니까 100개가 넘는 커멘트 누가 이제 댓글을 달하는 거죠 넘게 받았어 되게 좋은 일인가 보지 잘하고 산다 그 나이에 SNS하고 사시고 I wouldn't feel comfortable to share my posts with so many people 나는 기분이 comfortable 하면 ABL이 끝난 거야 편안한 걸 느끼지 않을 것 같은데 내 posts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Really? I think it's great 좋은 거라고 생각해 나는 That a lot of people see my posts 진가주영법이 되는 거죠 얘가 가주어고 얘가 진주어고 얘가 동가로 나왔으니까 Itis가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오는 걸 기대해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그 사이에 동가로가 나온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면 되게 좋은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I'm not with you 나는 너하고 동의하지 않는 자니까 I don't agree with you 난 너하고 동의하지 않아 I only want to share my post with my close friends 이 때 클러스는 형용사로 그 사이에 동의하지 않아 가까운 이죠. 동사는 close. 닫다. 문을 닫다구요. 표현사로는 가까운 이란 말이죠. 가까운 친구들하고만 공유하고 싶어. 그럴 수 있죠. 사람도 다르니까. Excuse me. Can you help me order with this equipment? 익히먼트가 아니고 도구나 이런 장비 같은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밴딩 머신이죠. Sure. First, press the hot dog button and choose your hot dog and drink. 간단하네요. Okay. How do I save for my order? 아니, say가 아니라 pay가 되어야죠. 어떻게 돈을 지불합니까? Touch the done button. 다 됐어. 과거문사 done 아니야. Do, did, done. 다 이루어졌어. 버튼을 눌러. At the top. 그리고 pay for them. 그리고 지불을 해. Pay는 4가 나오는 거야. 전치사. 뭐뭐에 대해 지불하다. 탑이 아니라 at the bottom. 바닥에 있는 done을 누르는 거죠. 본문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Wow. It's so simple. 쉽네. This machine is much faster than standing at the counter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네. 비강 아까 했고요. 무슨 만난다고? Standing 보다 ordering. 즉, 카운터에서 주문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네요. I'm with you on that. 난 동의해요. It really saves a lot of time when there's a long line. 줄이 길때. 그쵸. 미국에서 long line이란 말을 내가 들었던 게 내가 게스테이션에서 알바를 하면서 있으면 오후 4시쯤 되면 꼭 오셔서 맥주를 8캔짜리인가를 매 오후 4시쯤 되면 오셔가지고 버드와이저 8캔짜리인가 맥주를 8캔짜리인가 사가는 백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차를 그렇게 대지 말라 그래도 꼭 주차장이 옆에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차를 그렇게 안다고 금방 자기는 사간다 생각해서 그 가게 문 바로 정문 앞에다 차 대고 내려가지고 들어와서 그 맥주만 딱 사갖고 그리고 나가죠. 근데 그 맥주값이 예를 들어서 8캔짜리가 월마트 가면 예를 들어서 월마트에서는 만원이다 그러면은 그 편의점? 게스테이션에서는 한 12,000원 한단 말이야. 매일 사가니까 나 같으면 차라리 월마트 한번 가가지고 큰 거 여러 개 사갖고 오면 맨날 와야 될 일도 없고 돈도 아끼고 할 텐데 왜 월마트 안 가고 여기서 사냐고 물어봤어요. 하루 맨날 그렇게 오니까 그런 간단한 말들은 대화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는 말이 그 할아버지 하는 말이 long lines 그러더라고요. 월마트 가면 줄을 서야 되는데 그 줄이 캐시어한테 돈 지불하고 가려면 이마트에 다 쓰잖아요. 기다리는 게 지루해요. 어떨 때는 정말 앞에 사람들 막 계산하는 게 많으면 그러면서 시간 날리는 게 너무 짜증 나고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렇게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줄이 길 때 자판기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자. 이건 왜 그게 없냐? 종합문제가 없냐 왜? 갑시다. 쏘댓이 떨어져 있으면 떨결이잖아요. 결과부사절이고요. 너는 너무나 어려서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 이게 낫이 있으면 쏘댓이 있으면 투투용법이 되는 거잖아요. 얘는 결과부사절 얘는 투부 결이죠. 낫이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요. 쏘댓이 들어간대 너무나 바빠서 내 이메일을 점검할 수가 없었다. 투투용법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두 단어를 더 써라 그럼 뭐 쓰는 거야? 내가 이메일을 체크하지 못했다. 굳이 안 써도 되지만 포우미를 쓰면 얘가 의주가 되는 거죠. 의미상이죠. 내가 점검하는 걸 못했다. 너무 바빠서 그 여자는 너무 약해서 걸을 수가 없다. 어디 병 걸렸구나. 아무리 약해도 걷는 걸 못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병에 걸렸는 것 같아요.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여자는 너무나 약해서 투투가 너무나 너무 약해서 몸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쏘댓 캔이 나오잖아요. 마이선이 쏘스마트 이건 쏘댓 쏘댓인데 여긴 캔이잖아요. 낫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너프투가 나와야죠. 얘도 역시 투부결 얘가 결과부사절이잖아요. 너무나 똑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스마트 이너프 이게 순서가 중요하다고 했죠. 내가 우린 뭐로 외웠냐 스트롱 이너프 스트롱 이너프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 뒤에 와야 돼. 이너프가 부사 거라. 얘는 부사 부구 그러니까 얘는 이거밖에 없어요. 마이선 이스 스마트 내 아들은 똑똑하다. 이 형식이라고 이너프도 부사 충분히 똑똑해서 이렇게 되잖아요. 얘는 순서 이렇게 쓰는 거죠. 스마트 이너프가 맞지 이너프 스마트 하면 틀려요. 영어책을 읽을 수 있다. She's so tall that she can reach the top shelf. 쏘댓이 떨어져 있고 낫이 없으니까 이너프투가 나와야 되고 얘가 순서라는 거고요. 털 이너프 스트롱 이너프 뭐 패스트 이너프 무슨 뭐 올드 이너프 이렇게 되는 거죠. 충분히 얘가 부사라고요. 충분히 이란 부사예요. 충분히 키가 커서 어떤 결과 투브 결이에요. 이런 결과 그 높은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선반도 다 다를 수 있다. 손을 뻗으면 다 다를 수 있다. 스트롱 나오네요. 스트롱 이너 아 이게 틀렸어요. He's so strong that 야 이거 왜 틀린 이골 그는 매우 강해서 그는 그 차를 들 수가 있다. 옮길 수가 있다. 야 이너프 스트롱 안 된다고 이거 큰일 날라 그래 얘 이게 취업 문제에 의해서 틀리는 걸로 나오는 애야. 스트롱 이너프라구요. 큰일 날려 그래 이거 순서 스트롱 이너프 스트롱 이너프로 외우고 산다 그랬잖아요. 부사 두부결 그는 매 충분히 강해서 그 차를 들어올릴 수가 있다. 쏘담이 허용사냐 부사냐는 누가 결정해? 이 동사가 결정하는 거 아니야. 희 희 스픽스 퀵클리너프 충분히 빨리 말해서 충분히 빨리 말해서 충분히 빨리 말해서 그래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가 있다 뭐 이런 거구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는 왜 quickly냐 얘를 so that로 바꾸면 he speaks so quickly that he can make people dizzy so that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부사가 나온 이유가 뭐야 speaks 때문에 일반동사 뒤에 부사 나온 거죠 얘는 왜 해명사 나오는 거야 아니 비동사표 해명사 나온 거죠 자 요 문장 하나와 요거는 왜 틀리고 그래 티하시고요 음.. 얘는 얘 어떻게 할까요? 외우십시다 자 거기까지 하면 지금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요기까지 일단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